어제, 오늘, 이틀 연속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 정점이 꺾인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은 아직 감소 추세라고 보기는 이르다면서 낙관할 상황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내용은 남주현 기자입니다. 중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의 유행이 이달 절정에 이르고 4월 이전에는 종결되기를 희망한다는 낙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중국 유입 환자가 절반인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 호재입니다. 또 국내에서 이틀 연속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 국내 환자들의 증상이 중국에 비해 가볍다는 점도 우리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17번 환자가 퇴원하며 생각보다 심각한 질병이 아니고 잘 치료받으면 독한 감기 같은 완쾌할 수 있는 병인 것 같다고 말한 것도 이런 시각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감과 달리 우리 보건당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춘절 이후에 또 한 번 감염 인구들이 섞이게 되면 어떤 결과들이 초래할지는 아직은 정점을 찍고 감소 추대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중국뿐 아니라 우리와 왕래가 잦은 동남아 일대에 싱가포르처럼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나라가 여럿 있다는 점도 위협 요인입니다. 중국의 위험도 있지만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또 어디서 어떤 접촉으로 환자가 보고될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보건당국은 지금처럼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 격리하고 접촉자 관리도 강화해 지역사회 감염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메르스 때 같은 의료기관 내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회객 제한 등 감염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